핸들어트 핸들이라는 관계자분들도 좋고요 이 말은 우리 크라이터스가 이 말은 정말 득이 되는데 이 말 만큼은 정말 독이 된다 좋은 말은 항상 저희한테 하고 왔고 진짜 너네만큼 RM이 잘하는 팀은 없다 아 아 아 아 아 독이 되는 말은 이거 어쩜 항상 똑같으니까 아 독이 되는 말은 아 아 아 그러니까 너네덕은 요것만 아니었으면 할리우드에 벌써 진출이니까 요리하면 5cm만 더 컸으면 할리우드이시고 미국으로 아느라 다시 저는 농구하려고 했어요 좋은 것만이 있었는데 뭔가 나쁜 것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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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cm가 비교할 테니까요 그 5cm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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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요즘에 크신 분들도 워낙 신발 속에다 더 커 보이는 로셋이 이상은 너무 이즈가 오케이 라고 생각하면 靴의 저희 한국 연예인들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RMB 얘기가 나선 말인데 두 분께서는 처음에는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SM에 있을 때부터 RMB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? 다르게 들어가신가요? SM이 있던걸 RMB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으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을 때 RMB금만 갖고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을 보다 가수가 된게 꿈이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은 빨리 한국에 가서 나를 시키는 음악은 모두 다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굳이 꼭 RMB 때문에 제가 음악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런다는게 RMB 쪽으로 그쵸 저는 원래 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 이런 음악들 꼭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음악을 가수 이런 음악을 하여 한국에 가수 이런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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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처럼 가요가 가요도 약간 외국노래 팝스러운 그런 노래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작하다가 아이돌이 일어나지 정말 많이 하다보면 하다 그런게 참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 제가 봤을때 진짜 국내에서는 처음 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네 제가 먼저 아로아누미가 아니라 팝스론과 대학의 노래를 하고 싶었을 때 아로아누미를 잘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아로아누미를 잘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아로아누미를 잘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최고의 아로아누미의 가슴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늦추지 마시고 네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? 저 식탁을 귀엽다구요 아 귀엽다구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는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약간 걱정이긴 한데 두 분이 너무 일찍 대의를 하셔가지고 뭐랄까 대학생활 무슨 젊었을 때 생활이 아예 진짜 없다고 말해도 과하게 아닌데 그런거에 대한 후회나 뭐 이런 짓착 같은거 없으신가요? 하얗게 데뷔을 하셨는데 대학생활이라든가 대학생활이라든가 청춘지대의 얘기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한 그런거에 대한 잘못된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? 사실 그 당시 그 당시 20대부터 한 23,4세때까지 그렇죠 저희 추억이 노래하는게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어 나는 대학생활도 안하고 이렇게 노래만 하고 불만이 좀 불만이 이러기보다는 아 이런 날에 내 추억이 없 그러니까 20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편 여러분으로 페미팅도 할 수 있고 그런거 같아요 네 제가 20대 23,24살 그 때 그 때 그 때 대학생활이 제가 노래 그냥 대학생활이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의 그 때 그 때 지금의 어떤 도움말이 오늘의 대학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제가 1,2,30대까지 약간은 후회하게 됐어요 아마도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 별로 못하고 거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헝구가서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후회할 거 없어요 왜냐면 그 대학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은 아 나는 진짜 너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있는 거 뭐겠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년이 되면 역시 대학생활을 하려고 했었구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대학생활을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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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삶을 한번 한번 대학생활을 하고 발사하 무서워 대학생활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여자들은 모든 것을 그의 여러 생활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구의 하나가 한 명을 하나가 하나는 하나가 하나가 전부 통역이 될까요? 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되었습니다.